책 속에서 사는 소녀 오늘 좋은 이야기가 없어? 송인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 처음 듣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인생 이야기야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선택하지? 그녀가 예뻐서? 예뻐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송인아라는 소녀가 늘 매 순간에 예쁜 편이라는 게 맞아 참 그녀랑 아주 좋은 친한 사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그거도 맞아요 네? 내 친구야 그럼 송인아는 책이야? 책이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책 속에서 사는 소녀죠 저 소녀가 참 좋은 것에 사는구만 책에 사는 송인아는 어떤 소녀인지 궁금하지 않아? 인기가 많겠네 인기가 많겠네 전혀 예쁘다며 늘 몇 순간에 예쁘다며 예쁘면 인기가 많겠죠 인기가 많겠죠 안 그래? 내가 얘기 안했나? 얘가 내 눈에만 제일 예쁘다는 것 그럼 뭐 비밀 같은 걸 지켜주는 소녀야? 정인아가 정인아가 비밀 있어도 못 지켜 금방 까먹은 편이라서 그럼 돈이 많이 있겠네 간하지 않고 부자 편도 아니야 그럼 좋은 사람? 막 무슨 일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사는 사람 많이 웃지만 쉽게 울기도 해 화가 났을 때 제일 무섭고 누구든 손은 넘으면 가만두지 않고 조심성이 없고 실수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완전히 변범한 사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성인아는 평범한 사람이야 책까지도 그녀를 좋아한대 성인아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 평범한 사람이라서 특별하죠 어떻게? 성인아 사는 책이 말이야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책이야 그들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은 없어 그게 뭐야? 다음에 얘기할게 야 왜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서 아니 그래도 참나 내가 약속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마 다음에 얘기해줄게 Speaker 2 Speaker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